선배님,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. 악세서리. 모르는 거야. 네가 악세서리를 알아? 팔 한 번만 적으세요. 자, 팔찌! 다음엔 목걸이로 해드릴게요. 아아악!!! 넘겨봐요. 넘겨보세요. 왜요? 얘도 써도 되는데 나 진짜 자 내가 PC방에서 유료 결제한 돈을 저 인간 옷값으로 나갈 줄이야 더우면 내 것만 샀네 가자 나도 뭐 하나 사줄게 저 괜찮습니다 사랑하지마 받아도 돼 아 진짜 괜찮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뭐 사줄까? 안 먹어? 가자 아저씨 아저씨 수술 좀 봐봐요 뭐하는거야? 아유 그런거 보고있지 말고 막 의자 이런거 없나 한번 찾아봐봐요 이거 혼자 내가 다 해 아저씨 잠깐만 이거 잠깐만 들고있으면 돼요? 네 네 그리고 발 이렇게 해볼까요? 네 잠깐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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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너희들한테 경고하지 않았니? 어? 아 요즘에 미세먼지도 많은데 너희들도 이렇게 두판 쪽 공기 한번 숨 쉬게 해줘? 어? 아 아 알려주세요 아 사람이 말이야 착하게 살아야지 너희들은 학교에서 좋은 건 안 배우고 학군만 배우니? 아 착하게 살겠습니다 아 갑자기 네 친구 생각난다 특히 엉덩이 엉덩이가 이쁘더라고 엠버립 죽여 와 진짜 얄짤없이 저지르시네요? 일단 엉덩이 이쁜 남자가 좋더라 너 다트 좋아해? 주성아 안 가? 가요 빨리 주성아 야 잘못했어 아 이쁘고 뭐 왜 아 아 아 아 아 아 도망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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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내줘! 왜 그러냐? 야! 야! 역시 니가 그런거냐? 뭐 지진이야? 이거 뭐야 빨리 꺼내줘! 아 선배님 근데 그건 그렇구요 커피는 제가 다시 타오는게 맞는거 같아 커피 피워 없어! 그냥 꺼내줘 빨리! 아니요, 제가 금방 갔다올게요 야! 도망갔어! 도망갔어!